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주식 대폭락 라덕영 씨가 관련됐던 주가 조작과 연결되어 가지고 라덕영 씨의 첫근으로 일했던 김모 씨가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런 부분이 떠올랐고 또 그런 관련 정보를 언론사와 또 유력한 인물들에게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 속속들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주가 폭락 직전에 라덕영 씨하고 이런 관계가 틀어진 김모 씨가 주요 인물들에게 정보를 누출했다 이런 정황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밝혀지는데 조선일보 보도 이런들 제목은 대주주도 들었는지가 핵심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맹악하게 드러나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제목을 뽑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주주가 안 들었으면 어떻게 했냐 회장님도 팔고 무슨 밑에 사람들도 다 팔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SG 정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배우 지목 세력으로 지정된 AT투자자문사 대표 라덕영 씨와 한때 투자자문사를 함께 운영했던 첫근인 김모 씨가 라덕영 씨 관련된 주가 폭락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언론사에도 제공하고 또 주요 인물들에게 제공했는데 그 주요 인물들이 이번에 폭락 직전에 주식을 매도해 가지고 그에게 시세차익을 올린 그런 대기업들의 오나들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이제 지금 도는 거죠. 김 씨는 라덕영 씨와 자신을 모두 아는 주변인들에게 향후 벌어질 사태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알렸고 실제로 주가 폭락 사태가 특이기 열흘 전인 지난달 14일 김 모 씨는 라 씨 일당에게 100억가량을 투자한 사업가 A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 말이 언론에 공개된 바가 있다. 금융감독원이랑 남부지검의 지금 라덕영을 다 조사했고 이 애가 조금 있으면 불려가서 애 인생은 끝난다. 주가가 하루에 30%씩 3일 동안 빠질 것이다. 너도 나도 다 주식을 뺄 거니까 하루에 30%씩 계속 빠질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피해자가 생기게 된다. 이런 내용인 거죠.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다행히 A 씨는 과거 국내 굴지의 제지업체 부회장을 지낸 인물인데 이 양반도 지금 라덕영 씨가 인수해 가지고 김 모 씨가 실직 CEO로 활동한 앱컴퍼니에 이미 투자를 한 인물인 거죠. 대성창업투자도 이 앱컴퍼니에 투자를 한 거고 라덕영 씨도 이런 인물들을 다 아는 것이고 또 김 씨도 이런 인물을 다 아는 거죠. 서울역 인근의 대형 빌딩을 보유한 재력가 유 모 씨 역시 김 씨에게 사전에 정보를 듣고 라 씨에게 투자를 한 돈을 주탁폭력 사태이 터지기 직전에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된 이번 사태에서 이익을 많이 본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김 모 씨의 제보에 따라 가지고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 지금 속속 밝혀지는 거죠. 결국은 김 씨하고 라덕영 씨하고 미를 관계가 끝나 가지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면 돼서 김 씨가 열을 받아 가지고 이제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낸 거죠. 여기 보시면 라 씨와 김 씨의 갈등 관계 라 씨 일당의 행각을 잘 안 한 관계자는 김 모 씨가 언론을 비롯해서 라 씨와 연결된 유력 투자자들에게 폭로를 이어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김 씨는 여러 사업을 불렸다 큰 빚을 지는 등 문제가 많은 상태였고 그런 상황에서 라 씨가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했다. 또한 자신보다도 라 씨의 말을 믿고 라 씨에게 돈을 맡기는 사람들을 라 씨에게서 떼어놓고 싶어했다. 결국은 이렇게 서로 한때 좋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해관계 때문에 엇갈리면서 상대관을 완전히 물을 먹였는데 어쨌든 김 모 씨의 그런 활동 때문에 돈을 잃기 일보 직전에 건진 사람도 있지만 라더 경 씨는 완전히 이제 늑다운될 정도의 타격을 받은 거죠. 라 씨 일당에 대해 잘 아는 이들은 이러한 정황들을 미뤄볼 때 대성그룹의 김영훈 회장 측도 A 씨처럼 사전에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한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훈 회장 측도 A 씨처럼 얍컴퍼니에 투자한 이력이 있고 이를 통해 얍컴퍼니의 전 대표인 안경훈 대표나 김 씨 쪽과 접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안경훈 대표를 잘 아는 이번 사태 핵심 관계자는 안 대표가 평소 대성홀딩스 회장을 잘 안다고 말한 것으로 들은 적이 있다. 뭐 뻔하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가는 그게 김 모 씨가 여러분 실질적으로 라더 경 씨가 얍컴퍼니라는 회사를 인수하기 직전에 창업자인 안경훈 대표의 버금갈 정도에 본인이 돈을 대었으니까 첫 끈을 파견한 것이 김 모 씨죠. 김 모 씨는 안경훈 대표가 갖고 있는 모든 인명을 다 인수를 했겠죠. 그 인수인무 가운데서 무슨 재력가 A 씨도 있고 대성의 측에 이런 대성홀딩스 회장 측도 있고 그런 거겠죠. 그 사람들에게 다 정부가 이렇게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책임이 뒤따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검찰은 김잉내 다우키움 그룹 전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 이번 주가 폭락 사태 직전 회사 주식을 대량 매도한 대주주들의 그리한 수상한 점이 많다고 보고 대주들이 사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대주주 외에 8개 회사니까 다른 회사 오나들도 그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을 가능성이 높은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매도 안 한 거죠. 내부 정보를 이용한 그런 주식 매도라는 것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벌이 크다는 걸 본인들이 잘 알 테니까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공정하게 윤석열의 정부 하에서 검찰이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폭락 직전에 대량 매도 대주주 5월 20일자 조선 대주주들의 기막힌 매도 타이밍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들 대한민국 시민들이 다 똑똑해 가지고 1천 명 정도가 투표를 해 가지고 97%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여기서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풀어쓰게 되면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연의 일치다고 답하신 분들 물론 계십니다. 2%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매도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아주 소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97% 정도가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검찰이 제대로 밝힐 수 있느냐는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죠. 정의가 강자의 이익이 아니고 정의가 돈 있는 사람의 이익이 아니고 정의는 절대 정의가 있다는 부분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목말라 하는 거죠. 이번 사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김남국 씨 사건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두고 보면 되겠지만 거의 100% 가까운 사람들이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일단 조선이 일면으로 다뤘기 때문에 검찰이 이걸 대충 깔아뭉개고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추이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는 정의지 정의가 강자의 이익이나 돈 있는 사람이 그런 이익이 돼서 안 된다.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덕놈들 시리즈가 1군의 4군까지가 지금 나왔고 5월 30일 날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2022년 이 부분을 다룹니다. 2022년 지방선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치루진 첫 번째 공직선거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게 되면 향후에 공직선거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우리가 예상하는 일이 어렵지 않죠.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공정선거를 바로 세우는데 힘을 더한다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를 정상화시키는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군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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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